저는 엄마가 먹는다고 해온 뼈 없는 닭발인가 이게? 엄마가 저 뭐야 닭발을 드신다고 해왔는데 아니 가운데 손가락이 유독 기네? 욕하는 건 아니고 아 근데 나는 이런 닭발을 잘 안 먹어 그나마 무 뼈니까 상관없는데 뼈 있는 건 진짜 어휴 또 가운데 손가락이 하여튼 닭발 먹을 게 없어서 좀 딴차라 안 먹어 하여튼 어휴 가운데 손가락 또